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뭐 하실려고 오셨어요 자기 제빵 안녕 안녕하세요 뭐 하려고 온거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어서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나는 동그랗어요 어떤 머리 스타일을 원하세요 동그란 얼굴을 원하세요 동그란 얼굴을 원하세요 그러시면 동그란 얼굴을 원하시면 손님 한번 앞머리를 위로 좀 까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드리 헷번 아세요 손님 네 오드리 헷번처럼 이마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거에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건 뭐에요 어 그거는 얼굴에 바르는건데 굉장히 비싼 화장품이에요 아 저희 손님 요거는 서비스로 조금 해드릴게요 찍 얼굴에 살짝 바르세요 얼굴에 바르는건데 어 저기 얼굴이 살짝 무너졌으니까 요거 살짝 한번 더 펴드릴게요 너무 이쁘다 손님 나 1조요 아 저기 손님 6천원이에요 6천원 6천원 6천원이면 돼요 네 아까 그거 저기 스키는 서비스로 해드린거니까 그냥 가셔도 될거 같아요 자 손잡으세요 손님 오잇 조심히 내려오세요 네 자 손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가셔야죠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누구세요 어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좀 닫아주세요 엄마가 네 제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제가 스타일을 정말로 이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손님 네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음 엄마처럼 이렇게 해요 아 엄마처럼 이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응 요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마법 금색 봉이에요 네 입을 뽀뽀하듯이 음 쇼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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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자 눈썹을 살짝만 그려 드릴게요 자 눈썹 눈 감으세요 쇼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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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쁘다 손님 자 머리 스타일을 응 조금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시면 조금 더 이뻐 보일 거예요 자 앞머리를 이렇게 자 어때요 손님 이뻐요 자 얼굴 한번 볼게요 손님 사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김치 한 번 더 김치 또 한번 다른 포즈 아 이거 파야 돼요 어 그거는 비싸요 응 그거는 저기 12,000원이에요 아 아니 돈 있어요 손님 네 안돼요 비싸요 여기 저기 머리 6,000원 하고 이거 루즈 3,000원 하고 저기 뭐야 눈썹 2,000원 해서 돈 주세요 6,000원 3,000원 2,000원 해서 11,000원입니다 고객님 주세요 네 네 아 참 통 네 돈 주세요 돈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 내려오시고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손님 인사하고 가셔야죠 안녕 안녕히 가세요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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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어쩐 일로 오셨나요 고객님 뭐 자 gone 네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? 안 맞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 있습니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꽂아서 자 보자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꽂는 거예요 요새 이게 정말 유행이거든요 안 되겠네 됐다 이게 이렇게 원래 하는 건데 안 되겠어요 고객님 머리가 너무 이뻐서 요거는 안 될 거 같아요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? 이거요 그거는 좀 비싼 건데 그거는 7,000원이에요 7,000원 손 대보세요 음 이쁘네 그거요?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? 네 요거는 서비스로 좀 드리겠습니다 손 주세요 뭐예요? 찌익 구게요 찌익 저구에요 그거요? 응 아 그거는 좀 하아 이거는 서비스로 좀 드리긴 좀 힘든데 천원만 받겠습니다 네 자 여기요 찌익 찌익 이뻐졸 허 너무 이뻐졌다 秋니 플러스 곧 1컵 3 by 3 이거 ând 그거요? 그것도 바르시게요?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뽀뽀 입술 자 눈 감고 눈 감으셔야죠 눈 감고 아빠 보고 눈 감고 슈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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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리링 슈리링 얍 진짜 이뻐졌다 다시 살짝 슈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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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돈 주세요 15,000원이에요 고맙습니다 제 손 잡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저한테 인사하고 가셔야죠 안녕 채은아 아빠랑 아빠랑 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